제주시 갑선거구의 여야 후보들이 서로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고발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측은 고강철 후보가 근거도 없이 문대림 후보가 JDC 이사장 재직 시 비리 혐의가 있다며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국민의힘 고강철 후보는 문대림 후보가 송재호 의원에게 형님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이고 송 의원과의 통화 녹음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